자 그리고 춘향이가 무색해요 그거는 지난주에 배웠던 거를 주고받고 주고받고 할 테니까 요때 안 배운 회님들은 배워 춘향이가 시작 춘향이가 무색해요 무색해요 춘향이가 무색해요 춘향이 무색해요 춘향이 무색해요 춘향이 무색해요 난 진며 난 진며 내 몰랐어 내 몰랐어 내 몰랐어 내 몰랐어 토련님 속 내 몰랐어 토련님 속 내 몰랐어 토련님은 양반이여 토련님은 양반이여 추냥 저는 천인이라 추냥 저는 천인이라 잠깐 저종허였다가 잠깐 저종허였다가 잠깐 좌증허였다가 잠깐 좌정하였다가 버리는 게 옳다 하고 버리는 게 옳다 하고 나를 때려 하고 나를 때려 하고 하시는디 하시는디 속 모르는 이 계집은 속 모르는 이 계집은 늦게 오네 편지 없네 늦게 오네 편지 없네 짝사랑 짝사랑 외지 일곱 외지 일곱 고기가 여섯 번째 박에서 오직 고기가 싫어 헛것소 싫어 헛것소 듣기 싫어 허는 말은 하나 둘 셋 오육박을 시작 웃기 싫어 허는 말은 더하여도 쓸 데가 없고 더하여도 쓸 데가 없고 보기 싫어 보기 싫어 보기 싫어 얼굴 더보아도 병대나니 더보아도 병대나니 더보아도 병대나니 어머니 어머니 무게 가지 어머니 무게 가지 이뤄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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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련님 기가 막혀 도련님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가는 춘향 가는 춘향 뭘 푸여 잡고 가는 춘향 뭘 푸여 잡고 뭘 푸여 잡고 개안 꼬라 개안 꼬라 개안 꼬라 시작 개안 꼬라 개안 꼬라 개안 꼬라 개안 꼬라 개안 꼬라 미가 미리 l lambda d 성 소악을 찌르기로 소악을 찌르기로 니가 믿을 소악을 찌르기로 니가 믿을 소악을 찌르기로 내가 미쳐 말을 내가 미쳐 말을 내가 미쳐 말을 못하였다 못하였다 속 모르면 속 모르면 말을 말아 말을 말아 말을 말아 속 모르면 말 말아니 속 모르면 말 말아니 속 모르면 말 말아니 그 속에 잠 속에 꿈 속에 요 그 속에 잠 속이에 꿈 속에 그 속이 그 속이 잠속이요 꿈속이요 말을 허고 말을 허요 말을 허고 말을 허요 답답보요 답답보요 못살고서 못살고서 속 모르면 말 말라니 속 모르면 말 말라니 그 속이 잠속이요 꿈속이요 그 속이 잠속이요 꿈속이요 말을 허고 말을 허요 말을 허고 말을 허요 답답보요 답답보요 안 이쁘다잉 답답보요 답답보요 거기가 이뻐야 돼 답답보요 답답보요 속 모르는 소리 점점 다하는구나 속 모르는 소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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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춘향아 이에 춘향아 이에 춘향아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어요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어요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어요 내 집으로 올라가시게 되었단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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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련님 댁에는 경사나 속으려 도련님 댁에는 경사나 속으려 요렇게 하는 거야 드라이하게 하고 그렇게 거지가 저면 안 돼 정말 너 그렇게 허자박이 하지 말란 말이야 감정을 넣어 아까 여기서도 속 모르면 말 말라니 그 속에 잠 속이요 꿈 속이요 빠를 거고 말으로요 답답보요 못 살고서 이에 춘향아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 집으로 올라가시게 되었단다 아이고 도련님 댁에는 경사나 속으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야지 어디서 그렇게 하지 말아 너무 드라이하게 하고 또 이렇게 거지가 쳐는 거 아니야 올채인자 내 아로써 올채인자 내 아로써 도련님 한양을 가시면 도련님 한양을 가시면 내 안이 갈까 염려시오 내 안이 갈까 염려시오 내 안이 갈까 염려시오 내 안이 갈까 염려시오 천리히 말지라도 천리히 말리라도 말이 저기 여섯 번째 방에서 시작해야 되죠 천리히 나 갈까 염려시오 도련님 faze 천리히 천리히 날ml 이라도 도련님을 따러가지 도련님을 따라가지 올채인자 내 아로써 올채인자 내 아로써 도련님 한양을 가시면 도련님 한양을 가시면 내 안이 갈까 염려시오 내 안이 갈까 염려시오 여필 종부라 하였으니 여필 종부라 하였으니 여필 여필이냐 여필 종부라 하였으니 여필 종부라 하였으니 천리히 말리라도 천리히 말리라도 우리 은님을 따라가지 우리 은님을 따라가지 올채인자 내 아로써 올채인자 내 아로써 도련님 한양을 가시면 도련님 한양을 가시면 내 안이 갈까 염려시오 내 안이 갈까 염려시오 내 안이 갈까 염려시오 저걸이히 말리라도 저걸이히 말리라도 설리히 말리라도 우리 은님을 따로가지 우리 은님을 따로가지 우리 은님을 따로가지 내 아로써 도련님 한양을 가시면 도련님 한양을 가시면 내 안이 갈까 염려시오 내 안이 갈까 염려시오 teu 어필asi 우 siècle 가줜리 내 안이 갈까 염려시오 내 안은 귀 Lakes 참 잘하시네. 속 모르면 말 말라니 속 모르면 말 말라니 그 속이 잠속이요 꿈속이요 그 속이 그 속이 그 속이요 자자자자 그 속이 그 속이 속도로 틀어야 돼요 그 속이 잠속이요 꿈속이요 그 속이 잠속이요 꿈속이요 그 속이 잠속이요 꿈속이요 꿈속이요 말을 허고 말을 어요 말을 허고 말을 어요 답답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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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놈이 안되니까 그렇게 안되는거야 답답보요 그래야 그놈이 뒤에 풀리지 뒤에 걸 엉성하게 하지 말고 뒤에 것까지 다 맺어야 돼 답답보요 답답보요 못살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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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도련님 댁에는 경사나서 그려 아이고 도련님 댁에는 경사나서 그려 옳지인자 내야로써 옳지인자 내야로써 옳지인 고려 비롱해 여필 총부라 하였으니 여필 총부라 하였으니 천리팔리라도 천리 말리라도 어려운 힘을 따러가지 속 모르는 소리 점점 더 하는구나 내 아이에 들어간 네 사정을 품고 하였더니 미장전 아이가 외방작첩하였다는 말이 원근의 당장하면 사당참내도 못하고 과거 한장도 못해보고 과거 한장도 못해보고 과거 안 올라가 과다 내려 과거 한장도 못해보고 시작 과거 한장도 못해보고 노토령으로 노토령으로 죽는다 하니 죽는다 하니 사당참내도 못해 노토령으로 오죽 노토령으로 죽는다 하니 노토령으로 죽는다 하니 이를 장차 어쩔거나 아니 그럼 이별이란 말씀이오? 이별이야 될 수 있겠느냐만은 잠시 훗기약을 둘 수밖에는 없구나. 잠시 훗기약을 둘 수밖에는 없구나. 춘향이가 이 말을 듣더니 어여쁜 얼굴이 누르락 푸르락 커여지며 이별 초도를 내는디. 이제 이렇게 하고 와락 하고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한 다음에 와락띠오를 쬐껴 나가보든지 말든지. 왜 겁소? 속 모르면 말 말라니 시작 속 모르면 말 말라니 속 모르면 말 말라니 속의 잠속이요 꿈속이요 속의 잠속이요 꿈속이요, 꿈속이요, 꿈속이요 말을 허어 말을 어요 말을 허어 말을 어요 답답해요 답답해요 답답 답답 한국 dentist 답답 고음이 맞아야 해 답답 그렇지 그렇게 올라가야 해 그 음이 나와야 한다고 뒤에가 그 음까지 가야 그렇게 생긴 구조의 것들은 거의 음이 금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어렁지는 거야 살짝 못 미쳤잖아 이번에 맞은 거야 답답보여 답답보여 못 살고서 못 살고서 이에 춘향아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 집으로 올라가시게 되었단다 도련님 댁에는 경사나 쏘그려 도련님 한양을 가시면 도련님 한양을 가시면 내 안이 갈까 염려시오 내 안이 갈까 염려시오 여필총부라 하였으니 여필총부라 하였으니 여필총부라 하였으니 여필총부라 하였으니 천리발리라도 천리발리라도 어련님을 따러가지 어련님을 따러가지 어련님을 따러가지 속 모르는 소리 점점 더 하는구나 속 모르는 소리 점점 더 하는구나 내 아이에 들어간 네 사정을 품고 하였더니 미장전 아이가 위방작첩하였다는 말이 원근의 낭자하면 사당참내도 못하고 과거 한 장도 못해보고 과거 한 장도 못해보고 과거 한 장도 못해보고 과거 한 장도 못해보고 노 두려움으로 죽는다거니 노 두려움으로 죽는다거니 이를 창차 어쩔거나 이를 창차 어쩔거나 아니 그럼 이별이란 말씀이요 아니 그럼 이별이란 말씀이요 이별이야 될 수 있겠느냐만은 이별이야 될 수 있겠느냐만은 잠시 훗기약을 둘 수밖에는 없구나 잠시 훗기약을 둘 수밖에는 없구나 춘향이가 이 말을 듣더니 춘향이가 이 말을 듣더니 어여쁜 얼굴이 누르락 푸르락 커지며 어여쁜 얼굴이 누르락 푸르락 커지며 이별초두를 내는디 이별초두를 내는디 뒤에 조금 두어 장담만 배워요 뒤에 것이 어려우니께 그냥 파이팅 와라앜 시작 와라앜 stitch circus 일어서다님 여보시오 도련님 도련님 여보하고 여보 여보 도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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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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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도련님 여보, 여보, 도련님 좋아요 지금 오신 지금 오신 그 말씀이 참말이요 농담이요 이별말이 이별말이 왼말이요 왼말이요 답답하니 답답하니 답답 이별말이 왼말이요 답답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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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말을 나를 호 지금 오신 그 말씀이 지금 오신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참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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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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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당이요 이별 말이 웬 말이요 답답허거니 답답허거니 허허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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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허허거 기다리고 기다리고 말을 허허거 확자 끊어먹지 말아요 5,6박 있잖아 시작 말을 허허 이 박자가 있잖아 두 박자가 더 있는데 그래서 딱딱 잘라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할 때 박자를 못 맞히게 돼 연습을 하고 배울 때도 딱딱 박자를 맞춰서 배워요 기다리고 하라 띠어 하라 기다리고 띠어 하라 서둑이 띠고띠고띠고 너무 길게 하지마 여보시오 토련님 여보시오 토련님 띠고 하이 여보시오 토련님 한박 쉬고 하이 여보 여보 토련님 잘라 지금 오신 그 말씀이 참마리 호호호호 여기는 5,6박을 이렇게 참마리오 참마리가 5,6박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작 지금 오신 그 말씀이 참마리요 농담이요 이별마리 넷 바리요 농담이요 이별마리 넷 바리요 답답 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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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고 답 따 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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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봐오 답답하게 말을 해야지 말을 말해야 말을 안하면 안되지 답답해서 말을 벌라 이말이오. 근데 말을 마우, 말을 허우. 다음주에 어차피 이것을 끼고 할거요. 다음주에 이걸 끼고 또 가서 할거니께 미리 조금 배운거에 시간이 있었어요.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마치는 것을 하고 우리 회장님 마치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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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